아 민주지산 휴양림인데요. 아우 죽여주는데요. 계곡의 물도 참 와 끝내주네요. 아우 수은하게 와 좌측으로는 가코산 2.3km 민주지산 정상은 여기서부터 80분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뭐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. 민주지산 휴양림인데요. 엄청 좋은데요. 아우 시원하네. 이 정도면 되었으면 여기가 더욱이 있네요. 향이 좋지. 여기 추나물 밭이네. 여기 뜯어들고. 그 삶에 지금 올라왔다 쳐. 그래 이만큼 요러워. 지구도 있고 뭐. 나묘 많네요. 이거 추나물 저거 너무 부드러운 데 이거. 약초밭이다 더덕씨가 떨어져서 여기 오복... 이건 아닌가? 향이 너무 좋아 이게 다 더덕이구나 더덕이 어떻게... 시멘트 속으로 들어가서 났대 아 진짜 그래도 이쪽으로 흙이 있으니까 여기서 났거든요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더덕이 오봐요 여기 다 더덕이란 말이야 여기 밑에 다 더덕이란 말이야 그치? 산돌아지 저거요? 이거하고 저거하고 네 이 통은 그리고 물소리가 들리잖아 여기 모기벌이 물소리가 들리잖아 여기 나와 이야... 이런데가 다 있네 참... 아이고 저네 아이고... 아이고... 1년을 재밌게 아... 무슨 육꽃인가 향이 끝내주네요 문주지산 문주지산 자연 희망님인데요 계곡에 물도 있고 와... 이거 뭐 진짜 끝내주네요 와... 엄청 시원하네요 다행이네 저거하다가 부신 부인 앙 앙 앙 앙